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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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일본 회사라서 잘 안될 수도 있구요. 요건도 그런 그.. 슈퍼컵 아이버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. 정말 없어요. 개인의 차 아니면 캐러리 람보루 뭐 이런거? 아 요즘에 하세가에서 재민이 나오는거 보고 재민이요? 옛날에 우리의 포니엑슬 같은 그런차 아아 개가 신상으로 나오는거 보다 수요가 있습니까? 그니까요. 너무 좋겠어. 제일 좋겠다.